079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캐스피온입니다. 캐스피온. 은. 는 동사는 1998년 설립된 R&D 중심의 안테나 전문 개발 제조업체임. 2022년 상호를 주식회사 캐스피온으로 변경하였음 LDS 안테나, 자체 생산 페라이 시트와 접목한 NFC 안테나를 개발하였으며, 그 외 중개기용, 국방, 항공 등 다양한 안테나를 개발하여 휴대폰 제조업체와 방산 분야에 납품하고 있음 공기 살균기 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클라로라는 백금 총매 살균 기술이 적용된 공기 살균기를 출시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기기의 안테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취급 제품은 LDS 안테나, NFC 안테나, 리넥터벨 안테나, 픽스트 안테나, DMV 안테나 등이며, 안테나 부문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베트남 소재의 휴대폰 안테나 모듈 제조업체인 EMW 비애트남과 국내 소재의 밀키트 제조업체인 캐스피온푸드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소재 슬래시 소자 부문의 매출이 미발생하였으나 베트남 법인의 생산 안정화에 따른 휴대폰 안테나 공급 증가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증가에 힘입어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그러나 통신 cgu 평가에 따른 손상 자손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클라로 듀오 출시 등 공기청정 살균기 사업의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수요가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어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캐스피온의 시가총액은 36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캐스피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79위입니다. 캐스피온의 상장 주식수는 3835만 5500열래 주입니다. 캐스피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캐스피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99배 4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0억원, 마이너스 40억원, 마이너스 3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9억원, 마이너스 29억원, 마이너스 109억원입니다. 캐스피온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4번지 98%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38.1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3.98이며 전일 대비해서 6.73-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2.34이며 전일 대비해서 5.88-0.6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스피온의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5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3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9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캐스피온의 종가는 953원이며 주가가 캐스피온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고맙습니다.